2년 전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 사건, 기억하실 텐데요. 대법원이 외할머니가 친모는 맞지만 아기가 바꿔치기 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검찰은 오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 김은혜 기자입니다. 지난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아이를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엄마가 체포됐지만 숨진 아이의 친모는 아이의 외할머니인 성모 씨라는 DNA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. 경찰과 검찰은 석 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이 낳은 아기와 병원에서 바꿔치기했고 숨진 아이를 발견해 숨기려 한 혐의를 수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.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사체 은닉 미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. DNA 감정을 통해 석 씨와 숨진 아이는 모녀관계가 인정되지만 미성년자 약취는 증명이 부족했다며 당시 정황과 방법 등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. 5개월 뒤 검찰은 원신과 마찬가지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도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. 5차 DNA 감정 결과에서도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친딸로 밝혀졌지만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석 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변호인과 석 씨 측은 출산을 한 적이 없고 출산을 했더라도 범행 동기가 없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아기를 바꿔치기한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여전히 부인했습니다. 제3자의 범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. DNA 검사와 사진 분석, 추가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지만 아기를 바꿔치기한 추가 정황이나 증거는 사실상 나오지 않으면서 다음 달 2일에 있을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.